파 파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파 가시죠. 우선 온몸의 근육들을 깨우기 위해 몸을 천천히 털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을 돌립니다. 신나게 어깨도 잘 돌려줍니다. 신나게 운동 시작 시에는 동적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정적 스트레칭이 더 잘 맞습니다. 모두 개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발차기 전에 어떻게 몸을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반과 무릎에 기름칠을 해주는 느낌으로 돌려줍니다. 다음은 무릎 짧게 눌러주기 발끝은 몸쪽으로 당겨주고 허리는 곧게 펴줍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좌골을 아래쪽으로 눌러줍니다. 다음은 길게 눌러주기 양발 모두 뒤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발가락을 몸통 쪽으로 당기고 팔꿈치는 무릎을 안에서 밖으로 밀어줍니다. 앞구비 자세 햄스트링과 허벅지 안쪽 그리고 허벅지 앞쪽의 자극을 느끼며 천천히 눌러줍니다. 이때 상체를 세워주면 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앉습니다. 저 아직 젊습니다. 개가 많이 짖네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정굴입니다. 원래 30초씩 3세트 합니다. 심호흡하며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줍니다. 다리를 가볍게 털어줍니다. 하.. 아재 감성 항상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대로 내려갔을 때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어줍니다. 후 후 마지막 한 번 더 지겹네요. 한쪽 다리를 접습니다. 발목을 돌려줍니다. 앞으로 숙여줍니다. 햄스트링과 종아리 접혀진 다리에 엉덩이 근육을 늘려줍니다. 고요하고 좋네요. 접힌 다리를 세우고 몸을 비틀어줍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호주 최남단에는 북극곰이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풀어줍니다. 한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고 앞으로 숙여줍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세는 체전굴과 같지만 한 다리씩 나눠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햄스트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힘드네요. 다음은 다리 찢기 처음에는 가볍게 벌려주고 앞으로 숙여줍니다. 심호흡으로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껴줍니다.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면 조금 더 늘려주겠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도 다리 찢을 때 아프냐고 네 아픕니다. 다만 덜 유연한 사람보다는 고통이 덜할 뿐입니다.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연한 사람 노력해서 유연한 사람 노력하면 한 60년 뒤쯤 유연한 사람 저는 노력해서 유연해진 사람입니다. 다리 찢고 자면 늘어난다는 말 믿지 마세요. 저도 못 잡니다. 아프네요. 다음은 앞뒤로 찢기 앞뒤로 찢을 때의 골반과 다리 형태가 발차기 시의 구조와 같습니다. 사실 발차기 높이 차려면 앞뒤로 잘 찢어야 됩니다. 옆 찢기는 높이와는 많이 상관없습니다. 앞에 발은 위로, 뒤에 발은 옆으로 향하게 합니다. 특히 지지발의 햄스트링 일어나 인마 특히 지지발의 햄스트링 유연성이 발차기 높이를 좌우합니다. 제가 체전굴이 중요하다고 한 이유입니다. 아프네요. 하지만 끝났습니다. 늘어난 근육들을 움직여줍니다. 저는 다리를 찢고 나면 무릎 올리기를 해줍니다. 늘어난 골반 주위 근육들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릎 올리기 20개 마지막은 날의 차기 간지 뻗어 올리기도 몇 개 해봅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건 나이 때문일까요? 옆 차기도 차봅니다. 항상 첫 발은 가볍네요. 반대발도 내친김에 고려 품새도 해봅니다. 사실 전 왼발을 더 잘 찹니다.